나만의 집을 만들자 프랭키가 거실을 온통 어질러 놓고 자고 있네요 프랭키 이따 밭에 가서 프랭키! 이게 뭐야? 일어나봐 프랭키! 이게 뭐야 정말 뭐 한 거야 또? 뭐 하긴! 니가 어지른 거 치우고 있잖아 지금 이따가 또 가지고 놀 거라고 이따가 언제 이따가? 그냥 거기야 안 돼! 아이씨 정말! 내가 또 놀라고 일부러 간 건데 또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말 잔소리쟁이야 어? 여기다 뒀는데 어디? 그건 내가 아껴둔! 짜증도 맛있어 내 거야 그거! 내 건데 왜 쿠왕 맘대로 먹어? 프랭키 건데 몰랐지? 세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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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껴둔 간식을 쿠왕에게 뺏긴 프랭키는 짜증이 났어요 왜 내 허락도 없이 맨날 남의 간식을 먹는 거냐고 도대체! 콩 뭐야? 콩! 콩! 아우! 프랭키는 자기 트레노를 괴롭히는 콩에게도 짜증이 났어요 뭐하는 거야? 티라노면 내 거란 말이야! 내 거야! 내 거야! 미쳐! 're bailing 강릉 DIB 으어? 왜? 왜 그래? 으아? 내 티라노 봐 재울 그ег다란께 두두, 구왕두! 펑도 다들 비와 오행 프랭키와 친구들! 맘날 나만 가지고... 좋겠다. 너는 따로 집이 있어서... 아, 맞다! 그거야! 프랭키는 친구들 때문에 귀찮은지 혼자 살고 싶어졌나 봐요. 다 됐다! 딱딱쿵, 딱딱쿵! 이거는... 뭐해? 뭐해?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어때? 그지 놀이야? 아니야! 그럼... 흥! 너희들이 하도 날 귀찮게 해서 이제부터 자유롭게 여기서... 그래! 이런 데서 자면 감기 걸려! 내 집은 절대 그런 거 안 걸리거든! 프랭키 이제 우리랑 앉아? 앉아! 그럼 난 이만 들어갈 거니까! 생각하면 놀러와! 아! 들어올 땐 노크 해야 돼! 노크! 오늘 비 올 거 같은데? 아... 저녁 먹어야지! 엄청 맛있다! 정말? 허풍이야, 허풍! 자, 이제 굽자!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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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겠다! 배고프지? 가서 먹자! 아! 아! 프랭키도 버섯 꼬치구이가 먹고 싶은가봐요! 잠이나 자야지! 아주 조용한 내 집에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내 집에서! 프랭키! 프랭키! 뭐 왜? 프랭키가 좋아하는 버섯 꼬치구이! 아! 맛있겠어! 아! 안 먹어! 우리 집에도 맛있는 거 많아! 흥! 어! 프랭키 진짜 안 먹어? 안 먹어! 진짜 진짜 진짜로 안 먹어? 안 먹는다니까! 어! 알았어! 맘 바뀌면 집으로 와! 가자! 바로! 미집이 아냐! 최고야! 저런 밤새 내린 비 때문에 감기에 걸리고 식빵까지 다 젖어버렸네요 배고파 으아, 나노 박자! 맛있겠다 나도 같이 먹고 싶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 같이 먹을래? 뭘? 프랭키 없으니까 심심해 정말? 앞으로 너랑 먹고 먹을게 야, 놀아! 프랭키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가족이 있는 집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